다른 분위기로 아침을 시작하는 두 대머리 여느 때처럼 의뢰를 해결하러 출동 각자 스타일대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죠 MI6의 요원이자 데커드의 동생인 해리 해리의 먹적은 눈꽃 바이러스라 불리는 살상무기 에테온이라는 조직이 이를 노리자 해티는 몸에다가 바이러스를 이십 이에 에테온이 뉴스를 조작해 해티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루크 홉스는 바이러스를 찾기 위해 데커드 쇼는 에테온을 찾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었죠 의뢰자는 CIA였는데 한때는 적대관계였던 둘을 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원곡과 함께 등장한 해티는 마침 찾아온 홉스와 마주합니다 데커드 역시 일하는 중 결국 잡혀온 해리 서로 절대 협조할 생각이 없는 둘 사이에 데커드가 나타나고 서로 자존심 세우다가 습격을 당합니다 에테온의 행동 내장 브릭스턴이 해리를 납치했죠 할리우드 액션 제대로 보여주는 덩치 큰 대머리와 젠틀한 대머리 브릭스턴은 사실 신체계조로 강화한 사이보그였는데 그는 데커드와 아는 사이로 데커드가 과거 죽였던 남자였습니다 여진 휘저게 우유를afa 브릭스턴을 따돌리는데 성공합니다. 언론을 장악한 에테온은 홉스와 쇼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렸고 브릭스턴을 되살리고 개조한 에테온의 수장은 홉스와 쇼를 포섭하라 말합니다. 한편 지인에게 바이러스를 추출할 기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홉스. 이번에는 데커드의 인맥을 이용, 이들은 가짜 신분을 만들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홉스의 이름을 거시기하게 만든 데커드가 그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홉스는 끝까지 날아왔죠. 하루 왼종일 싸워드는 둘 사이에 갑자기 자기도 껴달라는 한 남자가 등장. 에테온은 바이러스를 꺼낼 기술자를 잡은 상황이었고, 데커드는 지인이자 마피아인 마르가리타와 만납니다. 헤티를 미끼로 보낸 후, 두 대머리가 최첨단 장비와 함께 잠입할 예정이었죠. 먼저 바이러스를 빼기 위해 에테온에 잡혀온 헤티. 홉스와 쇼는 잠입을 시작하는데, 데커드가 난이도 어려운 방을 골랐습니다. 이는 유도. 아, 아니요. 안 되죠. 쉽게 적을 제압한 둘은 시작하자마자 잡혀버리죠. 해리는 바이러스 추출 장비를 확보 브릭스턴은 에테온의 인류 제설계 어쩌구를 말하며 둘을 포섭하려는데 해티가 등장 싸움이 시작되고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프랑스레이버는 스테이예요 엔지 룸 룸 룰에 도착! 룰에 도착! 주인공은 잡을 수 없었죠 결국 또 놓칩니다 겨우 탈출했지만 추출기가 망가졌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한 셋은 숨을 곳을 찾기로 했고 폽스는 자신의 고향인 사모아로 향했죠 환영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힘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홉스 패밀리는 전투를 준비합니다 추출기의 수리도 진행했고 홉스와 해티 사이에서 사랑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추출기를 고치는데 성공 가족과 화해도 하고 쳐들어온 애티온과 마주합니다 최첨단 무기는 EMP로 무력화시켜버린 홉스 패밀리 근육 아저씨들과 육탄전이 시작됩니다 추출기는 아직 작동중인데 추출기는 아직 작동중인데 브릭스턴이 해티를 납치했습니다 서둘러 쫓아가는 홉스와 쇼 영화라 가능한 액션 보여주시고 헬기를 질질 끌고 다니며 무게를 위해 가족의 차와 도키 따라오던 졸귀를 처리한 뒤 헬기까지 추락시켜버립니다 최후의 싸움을 시작했죠 아아, 아, 아아, 아, 아아, 아아 아ㅓ, 아아 우리 같이 갯에 dét Labor할 때 일어나자 헤티는 추출을 완료했고 홉스와 쇼는 환상의 팀워크로 브릭스턴을 쓰러뜨립니다 마무리만 남은 상황 에테온의 수장은 임무에 실패한 브릭스턴을 죽여버린 후 둘에게 경고를 남기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과 함께 막을 내린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주인공인 배우 빈디젤과 두웨인 존슨의 불화로 둘의 영화는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영화까지 나와버린 게 홉스 앤 쇼 시리즈인데 이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은 둘이 화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 대머리 듀오도 나쁘지 않으니 둘을 계속 주연으로 이 시리즈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움직이는 기계는 죄다 나온다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인데 어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재밌게 연출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홉스 앤 쇼 2편은 현재 제작이 확정된 상태로 이미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에티온의 수장과 만딱 드리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마동석 포지션인 만큼 그냥 두웨인 존슨만 나왔다면 재미는 보장되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던 재미있게 볼 것 같습니다 저는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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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